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지난 한 주간 한번 흐름도 정리해보고 이번 주에 흐름도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패션은 뭐 계속해서 발전하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패션이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빨간색만 입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걸로 밀라고 연말까지. 누가 그랬더라. 바라는 입나? 주말에 빨고 평일에 입으십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일단 지난 한 주간의 시장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산타클로스가 미국 시장에는 있었고요. 우리 시장에는 차별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 지난 금요일 날 휴장이었지만 나스닥이 3% 다고가 1.65% S&P 500이 2.28% 신고 인수를 냈습니다. 주요 지표들이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잠잠한 상황 속에서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오미크론 우려가 계속 있었고 지금 뉴스 3에서 계속 우려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의 조준 총리가 봉쇄력이 아닌 방역광역을 하겠다라는 게 좀 안심이 됐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론과 테슬라가 급등한 것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76% 급등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컨센서스가 보다 호실적이 나왔고 전망도 좋게 나왔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등이 전반적으로 이끌었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14.4% 급등했습니다. 머스크 매물이 거의 끝나간다. 이 내용과 함께 두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입금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이 급등도 놀랍습니다만 우리 부장님의 ppd가 또 바뀌었습니다. 옆에 또 사진. 내가 본인 한 거 아니야 저거. 따님의 따님. 분명히 딸이 한 것이요. 본인이 절대 못해 저거. 아빠 이거 ppd 나갈 때 아빠 얼굴 안 보이잖아. 아빠 얼굴 좀 늦게 해. 고맙습니다. 따님. 예쁘게 좀 하려고 노력해 왔으니까. 용돈 좀 줬겠지. 그리고 그 와중에 지난주에 pce가 5.7%로 1982년 이래 최고치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은 긴축에 대한 가이던스를 확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연준의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부분이 아니다. 선반영 됐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슈에 의해서 종목별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가 굉장히 뭔가 좀 오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빠졌어요. 주간으로는. 그러네. 마이너스 0.18%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나도 굉장히 많이 오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많나 그러고 보니까 월요일 날 크게 빠졌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자동차 이런 게 오르니까 모른 것처럼 느껴졌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월요일 날 하루 빠졌고 나머지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18%로 마감했습니다. 3,01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당은 0.62% 상승해서 1,007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왜 우리 시장이 미국의 3대 지수가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약했냐.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들의 순매도가 지난주에 2조 원 순매도였고요. 외국들이 3,266억 순매수 기관들이 1조 6천억 순매수했는데 금융투자가 1조 7천억 순매수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코스닥의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1조 800억 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이 1,549억, 투신이 1,253억, 사법펀드 2,457억. 그래서 최근 12월에 한 3주 동안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이건 뭘까요? 개인들이 파는 걸 기관들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파는 매물을 기관이 받고 있다는 것은 1월을 기다리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월에 들면 이거 거꾸로 반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1월에는 매수하고 기관들은 매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량 매수가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연말에 개인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안타깝다는 표현이 미래의 주가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삼성전자의 개인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전이 됐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 옮겨 타기 위해서 매도한 건지 또는 삼성전자의 보통 돈을 많은 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세금 회피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가들이 예금하느니 삼성전자 낫겠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9만 전자가 됐었으니까 대부분 다 많이 몰려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더 머니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많이 사긴 하셔도 작년부터 갖고 있는 장기 투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익실은 또는 세금 회피 매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삼성전자 개인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마이크론 호실적 삼성전자 전망의 컨셉이 변하면서 IT 개별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과 함께 스마트폰, 반도체 소부장, 자율주의, 로봇, AI 등 미래 IT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4일입니다. 31일 휴장이고요. 30날이 우리 나폐라고 표현하는 폐장일이고요. 29일이 배당락일이고 그러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 28일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4일뿐이 없어요. 그래서 주요 이슈가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고 미국도 주요 이벤트는 굉장히 큰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21년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증시 폐장과 그리고 배당락 관련해서 이벤트 그리고 정리매매 이런 것이 있겠다. 그래서 수급에 의한 거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있을 1월 초에 있을 곧바로 있을 JP보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S202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황 전망을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이런 퀀트 자료가 있네요. 1928년 이후에 미국의 S&P500이 연말과 연초 2주간 상승 확률이 79%였다고 하네요. 상승률이 1.7%고요. 꽤 높은 확률이죠. 이런 확률로 봤을 때 연말과 연초에는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시황을 얘기할 때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표현 드리는 이유는 시황이 급등하거나 또 특히 급락하는 것을 걱정했을 때 시황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종목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거래하고 있느냐. 지금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 이런 자료들을 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연말 되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감소가 되고 등락폭도 제한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거래와 정리 매매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제가 연말에 주식 보유로 1월 현금화하여 1월 이렇게 표현한 건 왜 그러냐면 최근 한 2주 동안 질문 제일 많이 질문 받은 게 이 질문입니다. 주식 그냥 들고서 1월 가도 됩니까? 아니면 현금화 좀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1월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들고 와도 된다. 전반적으로 들고 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급적 요인으로 인해서 1월에 대해서는 코스피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배당향으로 들어온 기관들의 매수가 1월에 매도로 다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코스피에 있는 소위 대형주에 있거나 배당주를 보고서 들어가는 것들은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12월에 많이 팔았던 개인들이 1월에 코스닥에 들어오는 견양이 좀 있고요. 그리고 1월에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들이 세스라든지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의 주식을 들고서 1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만 어느 쪽의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고 봤을 때는 코스닥에 있는 IT 위주로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배당량 매수로 인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올라온 종목이 있다. 소위 말하는 가치주에서 만약에 현금을 하고 싶다면 현금을 하고 싶다면 그런 쪽에서 현금을 좀 하는 게 어떤가. 즉 코스피 가치주에서 현금을 좀 갖고 그리고 코스피의 성장주나 또는 코스닥의 종목들은 좀 더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1월에 보일 강세 섹터 또는 테마를 고려해서 보유 종목 비중 관리를 치중하면서 이번 주에 넘어가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금 4일 뿐이 없는데 이때 뭔가를 해가지고 당기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재구조가 이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 보유 종목 관리하면서 넘어가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뭘 판다면 차라리 코스피 가치주를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낫다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년도에 미국, 중국, 한국 GDP 성장률 둔화됐죠. 첫 번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년도에 경기 둔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 이익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의 올해 175조에서 180조 정도 순위 코스피를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한 180조 전후로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성장이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성장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성장의 가장 맨 위에 있는, 이익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두에 있는 소위 교육과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섹터들이 조금 성장률 자체가 둔화될 수, 이익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쪽에서는 좀 주가에 의해는 멈출 가능성이 있죠.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그런 쪽에는 좀 줄어들고 그러면 시장이 하락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들이 보여줬듯이 우리나라의 성장주에 있는 주식들이 선두에 있는 것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시작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지난주에 자율주의와 관련해서 자동차주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자동차주는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라고 본다면 이제 성장을 하는 요인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이 들어있고 전기차가 들어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치주에 들어있지만. 우리 삼성전자도 가치주라고 올피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서 지금 섹터를 좀 나눠서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뉴스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 하면서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이 요즘에 IT 오르고 자율주행 자동차 오르고 그러면 또 그쪽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이 빠지면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감안을 좀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연말에 들어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1월까지는 또 내년의 상반기에는 이런 쪽이 시장의 이슈가 많이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면서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AI 시장 선점을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가 본무를 이루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체 연구와 AI 스타트업 기업의 M&A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야놀자에는 야놀자 클라우드,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카카오는 이름이 이거 영어인데 한글로 쓰니까 좀 웃기게 돼 있는데요. 코지피티, 민달리 이렇게 앞자를 써서 이렇게 한글로 쓴 거고요. 네이버 랩스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알트라이블 송구조 운전 테스트를 끝냈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AI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AI를 뉴스 나오면서 고민 때 빨간 것이로 제가 교육, 헬스케어, 여행, 광고 등 분야의 접목, 관련 기업의 관심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표현이냐면요. 교육 관련 기업인데 앞에 AI 제가 붙은 AI 교육, AI 헬스케어, AI 여행, AI 광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AI 자가 붙거나 로봇 자가 붙으면서 그 기업이 변신하는 기업들, 새로운 시대로 변신하는 기업들의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연월자는 클라우드 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연월자 클라우드라는 걸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변신을 하고 있잖아요. 변화하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자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청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세계 최대 히토류 기업, 중국 히토그룹 출범, 이 뉴스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요. 히토류 기업이 세 곳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구기관이 두 곳을 통합해서 다섯 곳을 통합해서 요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공급만 주도권을 갖고. 정부가 확실히 틀어주겠다는 얘기네. 가격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지난번에 SK 하이니스에서 낸드플래시 인텔 사업부 부분을 인수했잖아요. 이렇게 인수를 하면 어떤 효과를 잇냐면 경쟁 기업이 줄어들면서 몇 군데 기업이 약간의 과점 형식으로 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중국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겠지만 상대국의 입장에서 상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나중에 볼 때 이게 내년도에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기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기 패키지 기판의 시장 주도를 위해서 FCB는 플립칩이라고 하는데요. 기판 중에 이름이에요. 신규 새로운 기판인데요. 그 대규모에 들어가는 기판인데요. FCBGA에 1조 투자한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주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LG 이노텍은 이 기판을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1조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삼성전기도 하고 LG 이노텍도 한다. 대규모 투자를 계속 한다라는 얘기는 여기 후방 기업에 대한 분명히 수혜를 잇겠죠. 그러니 여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차가 차세대 전력관리 반도체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파워큐무세비와 공동으로 전력관리 반도체 개발을 한다. 이거 뭐 다들 저기 애플도 한다고 그러고 테슬라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전력관리 반도체가 뭐냐. 산악할륨, GAN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SIC라고 하는 실리콘 카바이드의 화합물 소재 기업. 이것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제가 이 소재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정부와 기업, 정부와 산악협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거인지 자료를 이렇게 좀 두꺼운데 지금 한 2주간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일서부터 제가 한 3일에 걸쳐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뒤처져 있어요. 소재 부분이요. 상당 부분은 뒤처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 미국과 일본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거는 10% 수준이 안 되고 어떤 건 한 50% 수준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공부를 한 계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뒤처져 있는 것에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이 될수록 주가에 대한 상당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진세인 캠이 그랬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위 GAN이라고 얘기하는 SIC라고 얘기하는 전력관리 반도체 이 부분은 우리 관심을 계속 갖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차 섹터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지난주서부터 갑자기 상대적 강세를 부각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속도가 부진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좀 영향이 없었다. 좀 지지부진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 내년 조직기 편 등을 통해서 전환 가속도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환을 할 거냐. 전기차 판매 목표 캐파 비중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요. 이번 발표된 겁니다. 전기차 충전, 배터리 재활용, 차량 소프트웨어, 차량 반도체를 추진한다. 우회의 뉴스하고 같은 거죠. 이런 걸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차 섹터의 종목들이 현대 위안이 글로비스니 만도니 물론 완성차도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올랐거든요.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그 밑에 빨간 것이로 쓴 같은 개념으로 삼성전자를 주목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물론 자동차 섹터도 계속 봐야겠지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올해 가장 대형 중에서 힌트 쳤던 건 LG 이노텍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난주에 자동차 쪽이 올라오고 삼성전기 쪽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LG전자 쪽이 올라오고. LG전자 쪽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LG디스플레이도 은근적 쪽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올라온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미래의 모빌리티, 미래의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부각이 돼서 올라온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를 보세요. 삼성전자에 그렇게 부각돼서 뉴스를 타는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많지 않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로봇을 양산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파고폐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삼성이 자동차 하면 반도체 한다. 그러면 또 역량이 굉장히 크고 그러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삼성은 디램 가격만 맨날 신경을 썼지. 삼성전자의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부각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새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을 할 거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어떤 산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이건 시장이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걸 발표하는지는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 삼성전자 하니까 딱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만 집단해서 생각했는데 그만큼 새로운 것 시도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있겠죠. 기술력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각된 면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 들어서 가장 부각된 게 뭡니까? 메타버스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기술을 구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빼고 갈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분명히 어떤 역할하고 어떤 기술이 있을 거고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부각이 되는 순간에는 관련해서 분명히 강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낙점한 200조 미래 먹걸리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 디지털 헬스케어 연 18% 성장한다는 건데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용이. 네이버 카카오가 완전히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제2사옥의 사내병원 구축을 하고 있고 카카오는 아산 카카오 메디컬센터 병원을 차려놓고 구축해놓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직원들 가는 병원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네이버에서는 클로바 CIC라는 걸 개발했고 카카오는 갤럭스라는 걸 개발해놓고요. 갤럭스? 네. 이름이요. 그리고 애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데 네이버는 루니 투자라고 카카오는 아이비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똑같은 걸 진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상장 기업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와 연관되어 있거나 또는 앞에 AI 짜이가 들어가서 메타버스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주가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쩌면 스타트이다. 물론 옛날부터 디지털 헬스케어는 성장주단이 있긴 했지만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는데 내년에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는 거고요. 플랫폼 두 개가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뭔가를 버리고 있다. 계속. 어차피 갈 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M&A도 할 거고 또 협력도 할 거고 공동 개발할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2022년 글로벌 시황의 최대 리스크는 뭐냐? 블룸버그에서 873명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펀드매니저 35%, 학자 15%, 트레이더 12% 또 구성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북미의 44%, 유럽의 37%, 아시아의 10% 해서 873명한테 물어봤더니 3대 위험 요소가 첫 번째가 인플레, 두 번째가 바이러스, 세 번째가 전쟁 이렇게 해놨어요. 그 밑에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물가가 계속 급등하는 속에서 바이러스 변이가 지속된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엄청나게 예상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대만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인플레이션이 고공으로 계속 가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거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바이러스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 부분이 지금 내년도에 대해서 올해 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거냐. 전쟁의 부분에서 어떻게 될 거냐로 여러분들이 가늠을 어느 정도 지으실 수 있다면 그 부분 가지고 내년 시화학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그 아래 우리가 자잘하게 노이즈로 작용하는 것들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즉 팬데믹 이후에 지금 시장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내년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급등한 것에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것을 풀어놨던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그런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되고 이러면 급락 기간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는 해결을 했어요. 어떤 해결을 했냐. 연준에서 확실하게 2024년까지 긴축의 가이드라인은 명확히 줬습니다. 그것을 시장이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인플레이션 부분도 팬데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당 부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잘 모르겠는 것들은 사실 바이러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 제가 이 반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사를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내년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3개 중에 2개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든 일이군요. 바이러스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예측의 범죄에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많이 반영한 거 아닌가. 이미. 연준이 내년에 금리 3번 올린다는 그런 점도표를 찍었는데. 그것처럼 더 명확하게 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국채 금리는 안 오르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이런 포인트들을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투자에 도움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해봤고요. 이번 주도 연말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요일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렘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미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심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